이제 국민의힘의 당내 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이 아주 치열하게 지금 전개 중입니다마는 일각에서는 일각이라고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경선 부정 문제 당내 경선 부정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관위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은 이 분야에 상당한 그런 식견을 갖고 있는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 모시고 이 문제 경선 부정 부정성을 주장하는 황교안을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계략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당내 경선에 대한 우려가 아주 크죠? 네. 지금 이대로면 일강까지도 무난하다 이런 분위기인데요. 만약에 부정선거가 일어난다면 바로 4강에서도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몇 분 네티즌들이 이제 저한테 공병호 tv에서도 한번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라 이렇게 해서 아주 가볍게 국민의힘의 대순후보로 적임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한 몇만 명 정도가 그걸 하셨는데 글쎄요. 지금 보니까 1위가 윤석열 씨고 2위가 황교안 씨예요. 그런데 2위하고 3, 4위 사이에 격차가 엄청나게 큰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공병호 tv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또 부정선거 같은데 관심 있는 분들이겠지만 그래도 참 의외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론조사 실질적으로 길거리에서도 예전에 지하철역 근처에서 스티커 붙이는 걸로 한번 또 했지 않습니까 김재홍 씨가 아셨죠. 네. 그런 걸로 해서도 또 마찬가지일 거고 실제 여론조사는 박사님이 직접 하신 것 그리고 tv조선에서 한 것 차이가 별로 없으리라 봅니다.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것은 왜 그렇게 왜곡이 되는 것인지 저도 상당히 궁금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보니까 지금 예를 들면 4차 토론회까지 보시고 누가 국민의힘 대순후보로 적임자라 생각하십니까 공병호 tv를 해보니까 9만 1천 명이 투표했어요. 엄청나잖아요. 대개 여론조사 기관에 한 1천 명 정도 하니까 그리고 답글을 1천 명이 남겼는데 보니까 한번 봅시다. 윤석열 후보가 51%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13% 그다음에 황교안 후보가 31% 유승민 후보가 2% 최재형 후보가 5% 이렇게 나왔거든요. 보시면 9만 1천 명이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야당 지지 세력 가운데서는 거의 확고한 2위가 황교안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런데 여론조사 기관들은 마사지를 좀 많이 하고 있지 않냐. 마사지라는 게 그냥 재미삼아 하는 게 아니고 4.15 총선에서 보시다시피 여론조사를 가지고 마사지를 하고 그다음에 투표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한 우려가 참 큰데 한번 말씀해보시죠. 일단 말씀하셨으니까 금방 제가 하거든요. 여론조사를 직접 하신 공병호 tv에서 여론조사한 내용을 조금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9만 명이... 참여를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 주셨네요. 거의 그냥 10만 명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따로 여론조사 기관을 하나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공병호 연구소에서. 그게 이게 딱 하루나 이틀 만에 하루 이틀 정도에 한 10만 명 정도가 보팅을 한 거니까 엄청난 숫자죠. 또 이걸 발표하면 또 뭐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니 뭐 그렇게 또 야당 벅소를 지니까 모든 걸 자기들이 독점해야 되니까. 선관위에서 정한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만 인용을 해라 이런 것 같은데요. 이건 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뭐 사람들한테 무슨 무슨 뭐 들어와서 하면 무슨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자발적으로 했는데 윤석열 51% 황교안 31% 이강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이제 결국은 선관위가 그런 모든 문제를 대형기관으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정선거를 저도 이제 처음 의혹부터 시작해서 계속 규명운동을 하고 있지만 이 세력이 이렇게까지 큰 줄은 몰랐거든요. 지금 뭐 여론조사 기관까지도 언론까지도 다 지금 간접적으로 지금 협조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저뿐만 아니라 공경호TV 시청자보이 여러분들도 많이 지금 몸으로 막 느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밝혀내는 게 참 가면 갈수록 고구마 뿌리 캐내듯이 이게 끊임이 없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끼고요. 그럼에도 뭐랄까 민주주의의 사수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힘을 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정말 생각보다는 엄청나게 그리한 카르텔이죠. 처음 생각할 때는 그냥 뭐 사실하고 진실만 밝히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조선일보가 저렇게 침묵하는 걸 보니까 정말 대단하고 어제 조선일보에서 송재윤인가 캐나다의 맥베스터 대학 교수님이 하시는 그 칼럼에 잠시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를 언급했는데 그것도 보니까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 캐나다에 계시는 교수님이 좀 조심스럽게 쓰신 것 같아요. 그걸. 그러니까 조선일보 입장을 배려해 가지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이 이제 권력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선택을 하는 세상이 돼버렸으니까 참 문제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4.15 부정선거라고 해서 국회의원 선거 혹은 대통령 선거까지는 부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경선도 부정이겠느냐 이런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실상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경선은 더 엉망진창이다 이런 내용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한성천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님하고 한번 인터뷰를 같이 해봤는데요. 그때 2017년도에 민주당 경선에서도 부정이 있었다라고 발언을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날 했던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날 이제 보셨던 그 방송을 직접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조수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국가 차원의 지방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라는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고 이 당내 경선 당대표를 선출하거나 당내 어떤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바로 경선 부정이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네. 이게 또 과거로 또 흘러 과거로 또 가보면 더 얼마나 또 심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2017년도에도 상당히 이제 그 경선에서의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그 해당 그 영상을 좀 찾아서 시청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조작이 일어난 주 대상층이 어디였냐면은 제외교포 외국인이죠. 외국에서 거주하시는 제외교포 그리고 호남 지역 호남 지역 사람들이 들으면 상당히 이제 화가 날 텐데요. 호남 지역에서의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 경기 지역에서도 이제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주로 당시로는 저는 이제 이재명 씨를 이제 여기서 옹호를 해준다든지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부정선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정선거 이 현재 그때 당시 2017년 당시에는 이재명 씨를 상당히 지지하는 층을 많이 좀 까내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상세하게 보면요. 제외교포에는 어떻게 조작을 했느냐. 제외교포에 특히 이재명 씨를 지지를 한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7만 명이 신청을 했대요. 신청을 그러니까 이제 27만 명을 후보, 유권자를 신청한 것이 아니고 내가 투표를 하겠다. 유권자 중에서 투표를 하겠다고 신청을 한 사람은 27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27만 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물론 이제 ARS나 모바일 같은 것으로 하면 이거는 이제 컴퓨터가 자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이제 사람이 일일이 전화를 거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걸 전체가 다 진행하는 것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단지 3,700여 명만 투표를 했다. 이런 부분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투표를 다 깎아먹었다. 이런 내용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ARS 투표입니다. ARS는 이제 거는 ARS, 받는 ARS가 있는데 대출 전화를 해서 자동으로 녹음된 통화 내용을 듣고 1번 후보 혹은 2번 후보를 버튼을 1번, 2번, 3번 전화기 버튼을 누르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광주, 호남 지역 표 중에서 43%가 대규모로 기권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이다. 민주당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이 호남 지역. 그리고 예를 들면 이때까지 투표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이 90%, 95%에 육박하는 좀 특별한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도 43%가 기권을 한다. 이거는 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ARS 투표라든지 모바일 등등의 이런 투표 이후에 모바일은 투표를 한 다음에 검증을 하는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현재로는 그게 쉽지가 않은데 ARS에 대해서는 무슨 전화 여론조사도 포함이 된 것 같은데요. ARS 투표에 대해서 내가 전화를 한 것에 대해서 전화를 한 것인지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직접 안내원이 목소리로 물어보거든요. 실제 사람이 물어보는 것도 있습니다. 물어보는 것은 이제 녹음기록도 확인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녹음기록도 확인도 안 되고 내가 투표를 했다는 그 내역이 완전히 사라진 당신은 등록되지 않은 번호입니다. 내가 분명히 당원으로서 투표도 했고 이 전화 가지고 ARS로 응답을 해서 투표를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되지 않은 번호다. 그러니까 투표를 하지 않았다. 내 투표한 그 표가 사라진 거죠. 이런 일이 대규모로 발생을 해서 이것은 숫자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전화로 이걸 확인을 해서 나도 안 됐다고 투표가 안 됐다고 나온다. 이런 사람들이 대거 유튜브라든지 이런 식으로 모여서 소송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는 문재인이 57% 이재명 21%가 돼 가지고 당시로는 이제 문재인을 꼭 대통령을 만들어야 될 그런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어쨌든 그때 당시로는 이재명을 떨어뜨리고 문재인을 당선시켜서 문재인 대통령으로 지금 계속 지내온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민주당 경선 부정선거 2017년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자료들이 축적이 돼 있죠. 네. 자료가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요. 간단하게 보면 이런 겁니다. 누가 이제 전화를 했었는데 전화 내역이 내가 전화했다는 그 내역이 없다든지 그런 증언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는 것도 있나 봅니다. 검색을 해서 내가 전화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확인하는지 사실이 없다든지 그런 어떤 일련의 사진 자료들도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현재까지 아직도 영상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증언들입니다. 나는 나는 이래 했는데 이재명 씨를 지지를 했는데 전혀 나에 대한 기록이 없다라는 증언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분이 많이들 아실 텐데요. 대부분 앞에서 9일인가 10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단식을 하셨죠. 단식을 했던 천창용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예전에 민주당 지지자였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부정선거를 함께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예전에는 민주당을 지지했으면서 특히 이재명 씨를 지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재명 씨를 지지를 했는데 지금은 아주 안티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그 아주 큰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2017년 민주당 경선 부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씨가 손해를 본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재명을 지지를 철회를 하고 오히려 반대를 하는 입장이 되셨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재명이 부정선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증거가 나왔고 이재명 지지자들이 단체로 이걸 부정선거에 소송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씨가 본인 스스로 아름다운 경선이었다고 하면서 불복 정산에 대한 시인을 한 거죠. 그래서 부정선거 소송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분노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많이 이재명 지지자들이 탈퇴를 많이 했다고 하고요. 민주당에서도 탈퇴를 하고 부정선거에 또 합류를 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부산 남자라는 분이 나와서 계속 지금 분탕질을 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완전히 아웃시키는 방법은 이 채널에서 사용자 시간을 제한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이 채널에서 이건 뭔가 숨기기 하시네요. 이 부산 남자들이 보통 이런 남자들이 없을까 한데 조선족 같네 보니까 부산에서 살고 있는 조선족이거나 아니면 또 타지역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맨날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와 가지고 할 짓이 이렇게 없나 부산 남자들이 참 오명을 너무 어쨌든 완전히 차단시켜버려야겠네요. 속으시면 안 되고요. 부산 남자라고 해서 진짜 실제로 부산 거주인지 출생지가 부산인지는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속이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별로 인간들이 다 많아요. 이상한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권력이 정통성이 없는 권력이 등장하니까 뭐 별 놈이 다 나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내용의 민주당 경선이 있었다. 그리고 이 전에도 또 다른 경선이 있었을 텐데 다른 경선에서도 아마 좀 이제 분석을 해보면 또 다른 이제 부정이 더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 바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판이었데요 그냥. 그런데 이게 다 선관위가 외주로 받아서 다 했다고 하니까 진행했다고 하니까 선관위는 정말 선거하면 빠지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기 저기 제가 잠깐 한번 방문을 했던 아는 분의 아파트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아파트에서도 계속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방송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디지털 독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관위의 선거 독재다. 선거에 공연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아파트 대표 투표 무슨 동 무슨 의원 투표 무슨 투표 무슨 투표 해가지고 정신없이 달라를 벗는데 이걸 이제 귀찮다고 해서 k보팅이라는 모바일 투표로 자꾸 넘어가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런 것도 상당히 좀 조심스럽고 걱정이 좀 우려가 많이 된다. 그런데 그렇게 심이신 선관위가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서 자기들 비리를 까바기면 왜 고소고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 고발인 조사 뭐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또 증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좀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어떤 추정들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여튼 악이네 악한 세력이네. 다음 보시죠. 네. 다음은 이제 뭔 일 아니죠. 이번 6월 달이었죠. 국민의힘 당대표를 또 선거를 했을 때 제가 제목을 좀 고민을 하다가 부정선거라고 그냥 썼습니다만 부정선거 맞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맞는데 데이터만 딱 보면 바로 부정선거 인데 이준석이가 지중으로 된 건 아니잖아요. 다 아는 건데 사람들이 제가 좀 이제 부정선거 운동을 하는데 좀 굴곡이 좀 있어 가지고 제가 좀 가끔 힘이 빠져 가지고 좀 지쳐 있을 때가 있었는데 이때도 또 좀 마침 제가 좀 힘이 좀 빠져 있을 때였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이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었고 방송을 좀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느꼈는데 방송을 못 했습니다만 공병호 tv에서 나온 그 분석 방송은 참 잘 봤습니다. 저도 그 분석에 이제 상당히 공감을 했었고요. 아주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제가 좀 조금 이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때 나경원이 선거인단 당 내에서의 이제 그 투표에서는 나경원이 이겼죠. 뭐 압도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상당한 표차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사를 넣더니 이런 조사를 또 뻥튀기를 했어요. 이 뻥튀기라는 게 실제 뻥튀기 기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뻥 소리가 참 상당히 크면서 이만한 옥수수가 들어갔더니 이만큼 커져서 나오는데 어쨌든 어떻게 이렇게 뻥튀기를 하는지 상당히 황당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먼저 1번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여론조사 자체가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걸 당 대표를 뽑는데 당원들이 이 당을 당의 원래 그 목적과 방향성과 가치관에 맞게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판단하기에는 당원들이 더 잘 알 것이고 당원들이 이 더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당이 앞으로 잘 이끌어 가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당원들이 뽑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정체성에 맞는 사람들이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취지는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취지는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이제 보수 혹은 우파당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졌다. 거의 이제 설 자리가 없다. 물론 다 조작입니다만 설 자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일어서기 위해서는 당 내부 세력 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당을 지지하지 않는 다른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혹은 다른 좌파 성향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도 붙잡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도 붙잡을 수 있는 어떤 중도적인 성향의 당의 어떤 방향성도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제가 그렇게 보이는데 정말 얼토당토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 거의 민주당은 다 끝났습니다. 이미. 완전 질려서 문재인이라면 치를 떨어버리고요. 민주당은 내로남불당이라서 수십 수백까지 비리가 터져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면 부끄러운 상황이 됐고 요즘 초등학교에 가보면 야 니네 엄마 대깨문이냐라는 놀리는 게 유행어라고 합니다. 이미 민주당은 이제 여론이 끝났는데 상당히 계속 언론에서 TV에서 그리고 선거에서 선거 조작으로 이제는 민주당이 시대다. 민주당이 20년 50년 간다. 계속 이렇게 하니까 민주당 이외에 특히 국민의힘 통합당 지지자 하시는 분들은 계속 눈치를 봅니다. 눈치를 보며 살더라고요. 내가 이 협당 지지자는 말도 못 하더라고요. 이 다수가 오히려 눈치를 보고 사는 이상한 지금 괴리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여론조사를 넣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정이라고 봅니다. 이걸 누가 여론조사를 넣으려고 했는지 당대표면 당대표가 누군지 당대표를 선출하는데 여론조사를 쓰겠다고 넣어야겠다고 정한 사람이 누군지 이 정한 사람도 상당히 의심스럽고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국민들 이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국민의힘당이라면 우파, 보수적인 어떤 견지를 해야지만 더 표를 주는 것이지 이건 반대의 경우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조작입니다. 다 조작입니다. 그렇게 해서 2번으로는 대상 선정 방법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론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모든 국민, 전 국민이 5천만, 6천만 이렇게 수표를 할 수는 없을 거고 표본을 뽑겠죠. 표본을 뽑는데 통신사에서 받아서 뽑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만 이 얘기 좀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이야기하시기 전에 지금 보니까 이 행복수호신이 오늘 자정까지 국민의힘당, 책임당은 월 1천 원 이상에 가입된 사람만이 경선 투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힘당, 책임당은 가입해서 황교안 후보 4강에 들어가도록 힘써주세요. 이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조금 전에 조슈아님도 광고 영상 올리셨죠? 네네. 제가 늦었습니다만 광고 영상에 대해서 한 말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계속 이야기하시죠. 왜 우리 중간광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지금부터 중간광고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제가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공병호 tv와 인터뷰를 하면서도 실시간 생방을 하면서도 특정 후보 지지, 특정 정당 지지는 자제해왔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아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에 황교안 후보가 나서서 부정선거를 외치는 것은 지지를 하는 분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어떤 분들은 또 이건 정치적인 계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황교안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두 가지의 상반의 의견이 충돌하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 느낀 바가 있었고요. 또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중간 과정은 생략을 하고 제가 오늘 좀 늦었지만 결정을 내린 것은 그 누가 황교안 후보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든 남녀노소 불문하고 부정선거를 함께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양팔을 벌려서 환영을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 아니었는가. 우리의 원래 입장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우리의... 그럼 조슈아님 오늘 지금 올린 영상을 이렇게 띄울 수 있습니까? 영상을... 복잡합니까? 네. 아니. 그런데 제가 이제 영상을 두 가지로 올렸습니다. 네. 그 하나 올릴 수 있게 대체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는 국민의 당원 가입을 해서 당내 소송이나 아니면 선관위가 주재하는 가처분을 소송이나 선관위가 이제 경선을 하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를 한 영상은 시간이 좀 깁니다. 22분인데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보여주지 않더라도 이게 저 화면만이라도 이렇게 다 내놓고 지금 광고를 해 주지. 이왕 하는 거니까. 네. 여기 김성태님이 황교안 후보가 4강에 안 들어가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네. 공영방송이 거대 야당 홍보를 많이 하는데 유튜브마저도 거대 야당만 홍보하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네. 네. 뭐 어쨌든 부정선거 제가 그냥 이제 말로만 쭉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그 제가 그냥 말로만 설명을 했습니다. 말로만 쭉 설명을 했으니까 ppt는 자료는 없었고요. 방금 한 내용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정선거의 가장 큰 책임 이거를 그러니까 책임이라기보다는 부정선거를 규명할 수 있었던 저로의 찬스 타이밍을 놓쳐버린 것이 황교안 후보라는 것은 저도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저도 좀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공경호 tv의 공박사님께서 그때 당시 누구보다도 노력했던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고요. 안타까운 그 상황을 저도 같이 함께 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옆에서 정말 애다른 심정으로 황교안 후보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그런 모습까지도 제가 옆에서 다 지켜본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더 화가 나고 누구보다도 참 야속한 그 사람이 황교안 후보라는 것은 제가 더 잘 압니다. 그런데 저보다도 제가 더 심하겠습니까? 공박사님. 여러 가지 공천 얘기하자면 지금 시간이 부족하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도 누구보다도 정말 어떻게 보면 원수재관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외친다고 했을 때 전혀 이제 그 과거에 얼메이지 않고 털털하게 털어버리고 초대하셔서 인터뷰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실 저도 그랬지만 댓글을 보셨을 때 그런 글들이 많았습니다. 누가 봐도 저 두 사람은 같이 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부정선거라는 큰 하나의 대의를 놓고 합치는 것을 보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특히 공박사님 보고 정말 대단한 존경, 원래 존경하고 있었지만 정말 존경스럽다 이런 댓글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공박사님하고 인터뷰에서 칭찬을 해드려서 저도 좀 민망스럽습니다만 그게 지금 상당히 사실이고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진짜 이렇게까지 큰 대의를 놓고 화합을 하는 그런 모습은 흔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좀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그런 모습을 보고 좀 많이 마음이 누구러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대놓고는 아니더라도 배우에서 많이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슈아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국가 차원에서 역사관도 그렇고 개인이 살아가면서 인생관도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흘러가기 때문에 흘러가는 순간순간에 크고 작은 사건이 생기는데 그 사건들은 이제 다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부정선거 문제처럼 우리 공동체의 큰 그런 위기가 왔을 때는 대의를 높게 세우고 거기에 힘을 수록 결집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우파전형에서도 그런 황교안 후보의 행보를 두고 분열되는 분들도 많겠지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황교안 후보가 들어오셔서 이 전선에 참가함으로써 상당 부분 부정선거를 각인시키는데 큰 효과를 봤기 때문에 또 다른 대선 후보들이 다 그냥 중립적이거나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 후보가 부정선거 문제의 금형을 외치고 나온 그 자체만으로도 과거의 황교안과 지금의 황교안이 다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힘을 몰아주는데 그 힘을 몰아주는 방법이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면서요. 그 부분 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멘트하고 그다음에 또 방송 나가시죠. 그러면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영상을 그냥 틀어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틀어주시죠.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네. 여러분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 중간에 중간 광고 절대 안 하는데 오늘 중간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